야, 나. 네! 아이! 와! 어이! 뚝! 정준영. 너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뚱이라고 하지 마라. 나 예전에 뚱 아니거든? 경고했다. 참고로 난 남자도 팬다. 알겠냐? 아, 듣기 싫었구나. 미안하다, 뚱. 응? 응. 아이, 안 가. 아이, 싫어. 아이, 또 무슨 얘기 하려고, 또? 응? 뭐? 가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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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내가 남자도 때린댔지? 이건 경고다. 조심해라. 야! 아니, 너만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걸 어쩌라고. 한 번 뚱은 영원한 뚱이지. 또 보자, 뚱! 엉덩이가 무겁네. 왜 그래, 인마. 뭐가? 작작해. 야, 나 아까 다가오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, 인마. 영생 역도부 아니야, 역도부. 시끌게 왜 그러냐, 도답작해. 그러게. 왜 이렇게 재밌냐. 김복주가 역도한다는 것도 재미있고, 열받아서 빽빽거리는 것도 재미있고. 키맛 수컷이 별로 안 변했어, 김복주는. 아, 얘가 재미에 목숨을 거네요. 그릇이 참 커요, 얘가. 재밌다! 재밌다! 아, 빡쳐! 보자, 박자!